반갑습니다. 자 중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용상축답 윤무변하니 삼성오성 이 괴성으로다 그랬습니다. 이 글은 계속 이제 뜻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 구절이 진법 내 격법고 하면 포자운의 세검으로다 그랬죠. 법의 우려가 진동하고 또 법의 북 을 두드리며 자비의 구름을 펼치는 것이고 간노의 법비를 뿌리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영가스님께서 그 당시로서는 참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당시 불교 에서는 아무나 주장할 수 없었던 그러나 획기적인 가르침을 펴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진동하에 근거를 해서 우리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고 불성 불성 해서 우리 진심 참마음 이것을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또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바로 우리 번뇌 망상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그런 마음 이게 그대로 불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법신 법신 하는데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 육신이 법신이다.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우레고 법의 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자유의 구름을 펼치는 것이고 간노의 법비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안목으로 볼 때 최고의 경지에서 나온 이런 말씀은 뭐 비유컨대 용과 코끼리가 그 사정없이 차고 밟고 앞으로 앞으로 심청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아서 그 차고 밟고 나아가는 그 어떤 영향력이 윤은 이제 윤택한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영향력이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차고 밟고 나아가는 그 영향이 끝이 없다. 무병하다 이거죠. 그 영가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루 셔서 이 정도가의 어떤 그 높은 가르침을 펼침으로 해서 이제 에서 비로소 진정한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장 높은 그 안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아주 정말 뛰어난 그 글 솜씨와 표현력으로서 그야말로 종지도 통하고 설법도 통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 하셨듯이 이와 같이 아주 뛰어난 표현력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그 설법을 통해서 삼성 5성의 개성으로 다 그랬습니다. 삼성은 그대로 성문 영각 보살 여러 차원의 그런 수행자들을 일컬 수 있는 것이고 5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선성 악성 정성 부정성 천재성 해가지고 별의별 그런 고정된 어떤 견해의 소유자들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5성이나 이게 이제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견해의 차별성 또 어느 갓 근기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차별을 가진 견해와 근기라 하더라도 영각스님의 이러한 엄청난 가르침을 듣고는 전부 다 깨친다 이런 말입니다. 성오 깰성자. 성자는 이제 뭐 잠을 깨다 꿈을 깨다 술을 깨다 이런 성자지만 이제 성오라고 붙여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닫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견해든 어떤 수준의 근기든 간에 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라고 하는 이런 큰 가르침을 통해서 전부 눈을 뜨게 되고 전부 깨달음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상 더 얼마나 참 고구정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이상 어떻게 또 드러내서 그 진리의 어떤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서 우리 선가에서는 화반 탁취라 그래요. 떡을 쪄서 꺼내서 썰어 가지고 알맞게 정반에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화반 탁취를 하면 소체 다 드러내놓는 그런 경우를 화반 탁취라 그래요. 그 소반까지 떡 소반까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다 손님에게 갖다 바쳤다. 그야말로 영가스님의 영가정도가의 가르침은 당신의 깨달음의 높은 경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깨달음 그대로 갖다 화반 탁취를 다 드러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본문을 듣고 여기서 그야말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야죠. 뭐 그렇게 안되면은 어쨌든 우리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고 우리 망상이 그대로 진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 불구진 부담망 여러 번 나왔죠. 또 부재망상 불구진 뭐 여러 번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망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평소에 말했고 그래서 진심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했었는데 제대로 깨달으신 영가스님은 그게 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망상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따로 진심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알고보니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고 또 눈이 열리지 않냐 하면 다시 뭐 더 이상 어디 가서 열일 길은 없습니다. 뭐 이걸 그저 증거화를 열심히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사유하고 잠잘 때 이런 구절 하나 그저 머리에 딱 가지고 잠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기 삼성 오성이 개성으로 다 했어요. 온갖 견해 온갖 근기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가스님께서 깨달으셔서 자신의 댐댐이 자신의 어떤 법기 법의 그릇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설산 비니 갱무잡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설산에 사는 흰소가 다른 풀을 먹지 않고 비니초라고 하는 풀만 먹어서 다시는 더 이상 잡초를 먹지 않는다. 설산 비니 갱무잡이라는 그 일곱 자가 그렇게 긴 이야기인데 그렇게 일곱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산에 사는 배구 흰소가 비니초만 먹고 더 이상 잡초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 흰소는 비니초만 먹었기 때문에 내놓는 젖이 뭔가 하면 제호만 내는다. 순전히 제호만 내놓고 나는 그 제호만을 늘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이 함축이 심해서 그런데 제호는 보통 우유를 짜서 여러 단계를 거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일 핫질은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해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전개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제호라 그래요. 또 제호 산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호라는 것인데 글쎄요. 이거 내가 먹어본 경험으로는 연유 연유라고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깡통의 어린아이들 시용으로 연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보면 아주 그렇게 뭐 맛도 진하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호가 아닐까. 그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그 우유로서 만들어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엇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산에 비니초만 먹고 자라는 흰소는 아예 뭐 다른 그 저기 저 초기 단계 2단계 3단계 거친 우유나 거친 치즈나 뭐 이런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예 제호만 내놓는다 이런 말이죠. 순정히 제호만 내놓는다. 그러니까 더 이제 무슨 가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최고 상미인 제호만 내놓는데 나는 항상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제호만 받아들인다. 이제 말은 그래요. 그럼 그 속듯이 뭔가 하면 바로 불성사상입니다. 불성사상. 그 법화경에도 있지만 대배구거라 그러죠. 능경에도 이제 배구라고 하는 흰소 이야기가 나오고 법화경에도 이제 배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불성. 부처의 경지.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에서도 많고 많은 그런 가르침 중에서 전혀 방편의 티가 거기에 붙지 아니한 순수한 불성사상 일불성사상 그것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것을 내놓으면 나는 그것만을 받아들인다. 불교 안에서 나는 그것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뭐 온갖 방편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 근기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뭐 정말 진짜 좋은 것은 가지려고 안하고 방편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은데 우리 마시엘 법원님들은 좀 이렇게 최상선 공부를 하시니까 불교에서도 최첨단의 견해를 최고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말하자면 순수한 불성사상으로 그렇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합니다. 이 정도가에서 이제 영가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불교 안에서 자탄 그런 그 근기 따라서 방편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중에서도 불성사상만 받아들이고 또 내가 내놓는 것도 전부 이제 불성사상만 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부처님이 다 하는 뜻이죠. 뭐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망상 그대로가 뭡니까. 진심이고 진리고 그대로 육신 그대로가 법시이다 하는 그 사상 그대로입니다. 전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불교에서 순전히 불성만 내놓는데 불법 안에서 그것만 내놓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산에 있는 백우 흰 소에다 빗대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 한 성품 부처의 성품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일성이고 일성이고 그래서 일성이 원통일체성이다. 일체 성품에 다 통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의 법은 일체법을 두루두루 다 포함한다. 일법이 변하면 일체법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영가스님 같이 깨달으신 안목으로 볼 때 어떤 그 한 개인의 성품이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원만히 다 통하고 있고 그게 이제 성질이 같아서 알고 보면 공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진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 사람이 아무리 다르고 사람과 동물이 다르고 사람과 식물이 다르고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의 성품이고 그 하나의 성품은 모든 존재의 다양한 성품과 전부 원만하게 통한다. 그 자신의 한 가지 법이 또 일체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법과 역시 또 통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비유로 들자면은 일월이 보현일체수항일일체수월이 일월섭이로다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난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그러죠.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비친다. 일체수월이 일월섭이라 일체물에 있는 온갖 곳에 있는 그 물에 비치고 있는 달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에 다 포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체수월을 일월섭이라. 일체물에 있는 달을 한 달이 다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이 그것을 다 포습하고 있다. 비유큰데 그건 비유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 밑에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제불법신이 이바성이오 아성이 환공여래합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깨달은 사람의 법신이 내 성품에 다 들어오고 나의 성품이 또한 같이 여래에 합한다. 아성이 환공여래합이라. 그렇습니다. 제불법신이 이바성이오 아성이 환공여래합이라. 이렇게 이제 그 우리는 낱낱이 독립된 존재로 있지만은 전부 우리가 어떤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볼 때 전부 통일되는 그런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우리가 가까이 있는 비유를 들자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컴퓨터에 대고 방송을 하죠. 그러면 듣고 계시는 여러 부부님들은 각각 집에 있는 개인의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집에서 듣고 있지만은 뭐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듣고 있는 그 소리는 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의 소리에 다 포섭이 되죠. 그게 이제 1월이 보호연일체수환일체수월이로섭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또 이게 이제 제불법신이 이바성이오 아성이오 환공여래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거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성질이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울리고 있다 공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비우고 부처님과 나와 나와 부처님과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또 이제 다른 먼 거리에 계시는 여러 부부님들과 이런 관계들이 지금 뭐 표면으로 보면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고 떨어져 있지만은 내면으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은 산봉우리가 뭐 여기저기 많죠. 따로 독립된 산입니다. 다 독립된 산이에요. 우리나라 뭐 큰 산 작은 산에서 여러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겠는데 그게 전부 독립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밑을 내려오면 하나의 땅으로 통일되어 있죠. 하나의 땅에서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솟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솟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루사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야사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금영사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부활사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금영사이라고 하고 여기는 백두사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표면만 보고 우리가 하는 소리죠. 조금 밑을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각자 개체의 산으로 보는 암목과 통일된 하나의 땅덩어리로 보는 암목 그렇죠. 그걸 이제 통일되어 있는 하나의 땅덩어리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별개의 땅으로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재벌법신이 내 성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내 성품이 곧 재벌법신이고 재벌법신이 곧 내 성품이고 재벌법신이 곧 내 성품이고 뭐라고 할까요? 한꺼풀을 걷어내면 전부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고 통일이 되어 있다 하는 거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문제를 뭐 우리가 이렇게 사량 분별로 이렇게 좀 가름해 봐도 어지간히 짐작이 가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짐작이 가는데 정말 그 영가스님 같이 확실하게 깨달으신 그런 그 안목으로 볼 때 뭐 그저 손만 뻗으면 그저 잡는 펜이나 뭐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아마 보일 것입니다. 또 이게 일제구조일체기한이 비색비심비행업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그런 그 존재 양상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뭐 거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천지가 여하 동근이고 만물이 이하 일체라 그런 말도 있죠.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만물이 나로 더불어 한몸이다. 뭐 불교에서 아주 흔히 쓰죠. 그래요 이게 잘 생각해 왔게 설명한 대로 짐작이 가고 또 거기서 조금 한 가지 눈을 더 뜨고 보면 뭐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뭐 그 전혀 캄캄한 그런 그 중생의 입장과 그다음에 수행을 많이 하고 눈을 많이 떠서 높은 경제에 있는 입장 뭐 그런 관계는 또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종행 좌우 이런 관계는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주의 구조 일체제하니 비색비신 비행업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일주라고 하는 것은 뭐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에 입문해서 처음 아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일체지를 구조했다 하는 것은 올라갈 대로 끝까지 올라간 단계 이걸 이제 일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고 있다. 그게 또 하나 속에 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불교의 그 수행의 점차를 십신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52위 점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근기에 맞도록 이제 펼쳐나 본 그런 하나의 가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색 비신 비행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그 육신을 떠난 마음이 따로 없고 또 마음과 육신이 무언가 작용을 일으키죠. 그것을 행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엇도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 육신도 아니고 비신 마음만도 아니고 비행업 육신과 마음의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행업도 또한 아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어느 특정적인 어떤 하나만의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방편술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는. 그러나 이것은 도를 증득한 노래 영가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 그 단체 그 경기를 조금도 수식 없이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내 놓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일제 구조 일체제한다. 그 한 지위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는 이런 아주 그 결정설이죠. 그야말로 결정적인 설법을 우리는 좀 관심있게 듣고 또 깊이 사유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육바람이를 열심히 닦고 그래서 뭐 온갖 갖춰야 할 게 많죠. 복도 유로 복도 시회도 갈고 닦고야 하고 온갖 것이 많습니다. 그걸 뭐 한마디로 하면 8만4천 공동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8만4천 공동문이다.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탄지의 원성 8만 문이라 그랬어요.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순간에 8만4천 공동문이 원만이 갖춰지고 그렇게 하려면 오랜 세월동안 수행을 해서 업을 하나씩 하나씩 놓게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상식적인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찰나에 멸각 삼지급이라 그랬습니다. 한찰나에 그만 삼지급 수행문을 삼지급 동안 닦아야 할 수행문을 멸각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찰나에 8만4천 공동문도 찰나에 손가락 튕기는 찰나에 원만히 이루고 그 삼지급 동안 수행해야 할 그런 수행문도 다 찰나에 멸각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한 생각 속에 모든 게 들어 있는 거죠.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물론 아니죠. 그 영가스님같이 확철히 깨달으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영가스님의 이런 표현을 뒷조사 스님들이 많이 아주 인용합니다. 뭐 좀 불교 공부한 사람치고 이 영가스님 정도가를 못 외운 사람이 없고 다 높이 칭찬하지 않으니가 없고 또 그 법문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인용하지 않으니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불교 소견 불교 어떤 그 안목의 기준이 된다고 봐요. 불교 안목의 기준하면 이 정도가 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조금이라도 뭐 소견이 잘못됐다. 이것은 영가스님 착각했다. 뭐 이렇게 반기를 든 주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워낙 이제 투칠한 깨달음을 깨달으셔서 아주 그 확실하게 아주 뭐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한두 구절의 그 시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누가 뭐 달리 거기서 무슨 이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탄지에 원성팔마문여 찰나에 밀각삼지급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불교하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야 되는 거지. 무슨 갑갑하게 하고 오랜 세월 걸린다 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뭐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괜히 갑갑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면 그건 뭐 더 이제 잘못된 거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치가 그렇지 않는데 이치와 달리 뭐 당신 마음대로 그 표현이 속 시원하다고 그냥 이렇게 덮어 놓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이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체숙구 비숙구요 요 영각으로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일체숙구 숙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차별한 어떤 법구 또 문구 경전구절 어록들 뭐 이 숙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숫자로서 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법수라고 해서 법수책만 해도 뭐 큰 사전같이 한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승 뭐 삼승 삼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서 어떤 가르침의 뜻을 전하는 것 사홍서원 뭐 이게 전부 숫자만 들어가면 그게 전부 법수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들어간 것과 아울러 일체 그 법구나 문구 경전 구절들 이걸 뭐 전부 통틀어서 일체 숫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 이것이 여러 가지 구절이 아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나열해 봐야 그게 나열한 그런 의미가 없다. 일체 숫구가 숫구가 아니다. 말이 말이 아니다. 법문이 법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영각으로 하교습관데 신령스러운 깨달음으로 더불어 무슨 교습이 있을 것인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거에요. 진정 참나 하고 크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한 생각 우리가 잘 해보면 이해가 가죠.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에요. 물론 경전의 좋은 가르침 또 연간증도가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좋은 가르침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감동하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경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내가 감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것 그것을 여기서 좀 마음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 아닌 다른 아무리 현란하고 화려한 부처님의 조사수님들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찬탄할 수도 없다. 이거죠.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에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것은 찬탄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방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회방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다. 1차 숙구들을요. 그리고 경전이나 어록이 참 고맙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또 내 마음자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것이니까 그렇다고 꼭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선을 꿇을 건 또 아니에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성 또 참나 말하는 그 단체 이야기 소리를 듣는 그 주인공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게를 실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가르침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최하 허공 물에 아니라 그런 그 1차 숙구 온갖 팔만대양경 가지고는 이 더 넓은 우리의 마음 본체 단체짜리 그것에 무슨 아무 그런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냐? 우리의 당체차인 최하 허공물이 아니라 최는 허공과 같아서 애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 허공은 어디가 뭐 한계가 없죠. 정말 무한합니다. 애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어느 가 예를 들어서 못이 있으면 못 가장자리를 애안이라고 그러죠. 이 허공은 그런 가장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체망원경 가지고 무슨 수백억 광년 까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과학의 한계고 좀 더 이제 발전하면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렇게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다 못 봅니다. 왜냐? 끝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신체도 당체짜리도 본체짜리도 그와 같다. 그렇게 더 넓은 세계가 나인데 나의 실체인데 무슨 팔만대장경에서 뭐 이리구 저리구 설명해 놓은 거 또 뭐 어떻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치라도 이해하고 우리 자체 우리 단체자리 참나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만치라도 억만분의 1이 됐든지 이 정도라도 그래도 짐작을 하고 이해를 조금이라도 이제 하게 되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칭찬할만한 그런 거리는 또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관성 차원이죠 뭐 우리 같은 그 입장에서 아이고 뭐 일체수구 팔만대장경 그건 뭐 뭐 별거냐 이런 식으로 뭐 덕대고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가스님도 극한표현보다는 해방할 것도 아니고 찬탈할 것도 아니다 우리의 본체 우리의 심체 나 자신의 당체자리는 흑 온 것 같아서 가히 없다 이렇게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도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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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